켜놓은 줄 알았더니 안 켜지고 잡고 있었어 아이씨 전수창 아 정말 잘했어요 다들 잘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그쪽으로 가서 같이 추자 그래갖고 배 뽑아놓고 막 그래갖고 마누가 형제나 하는 거야 어차피 이제 하면서 끝날 때까지 가시 앞이라서 더 멋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어댄님 더 막 기쁘게 하려고 내가 배 뽑아놓고 같이 추자 그래갖고 그랬더니 그게 다른 팬들도 너무 좋았대요 그 영상을 보면서 웃었다고 웃었대요 저건 뭐들이 세상에 해서 저기 전반적으로 우리 카페 회원들도 숙소에 가서 막 웃었다고 많이 울었대요 그치 아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배웅댐 여기 배웅댐 5시간 열려갖고 오늘 오셨어요? 5시간 전화셨어요? 밥 얻어먹으려면 그 문제였어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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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너부터 밥 사먹으려면 차가워 고마워 설마 그렇게 했어 우리 옷을 할 거에요 고마워 고마워 맛있게! 아 저거 옆바퀴! 이 정도는 나 먹자! 열심히 잡고 있었는데 녹화가 안 눌러졌어 열심히 눌렀는데 녹화가 안 눌러졌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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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은영 은영 안녕하세요 블루스까지 블루스까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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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군지 알겠어 모자 쓰는 녀석 아님 혹시 머리 길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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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하 친구 친구 있다면서? 응 연습축이에요 아니 그 새끼 누구예요? 허전히 못하는데? 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나와 아니 아 이거 얘가 친구 있잖아 그만 질문 안 한다고 연습축이야 아니 이거 알겠는데 이거는 나이니 지금 나이니 이게 이게 돼야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아니 서원 씨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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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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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서원아 아다나가 저녁이 있는데 아직 그걸 아다나가 님을 즐기시는 거 같아 아니 알에서 깨야 나야 돼 깨이면 장난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 눈은 젊나 빼 근데 딱 나가면 오 호섭이 완전 프로였어 호섭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수준맹이하니까 나가려면 으핳 근데 나가려면 갑자기 막상에서 노랬잖아 그 모습을 내가 옛날에 못 바꿨도 상점구에서도 언니가 여기 있겠지? 근데 내 일부러 고고를 참을 해야지 친구 친구 있다면서 연습축해요 아니 그 새끼 누구에요? 퍼즐이 누구 있는데? 그렇게 해서댔지만 그리고 나 Werner 내 친구 있잖아 그만 이렇게 안 한다고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남순이 지금 남순이 이게 돼야지 남순이 이렇게 되는건데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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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 남순이가 못하려는데 아 뭐야 아니 doet gunta2abol 가다다다 님이 즐기시는 거 같아 아라에서 깨앓아't 얘 멎은 딱 내가 변하면 젠ة 총리ций 나가면 갑자기 저거 막상해서 놀랬잖아 그 모습을 내가 옛날에 못 바꿔서 상점포에서도 근데 내가 영국에서 공업을 요청할 줄 알았잖아 저희도 있어요 그거.. 그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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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담이 없는게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또 팬들끼리 놀라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싫어한다잖아 네 아.. 딱 한 마디 끝 끝 끝 소감도 없어? 끝 끝 안녕 사진 찍네 사진 좋아 맛있어